파트 1 리눅스 일반 파트 1 리눅스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은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챕터는 리눅스의 이해, 두번째 챕터는 리눅스 설치, 세번째 챕터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챕터 1 리눅스 이해에서는 다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리눅스 개요, 두번째 섹션에서는 리눅스 역사, 세번째는 리눅스 라이센스입니다. 리눅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오픈소스 운영체지라는 것입니다. 오픈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스코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과 시나 자바와 같은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는 저작권 등의 이유로 해당 코드의 열람이 불가하거나 또는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수정이나 개발자의 허가 없이 수정된 코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수의 고객들, 예를 들어 정부나 다국적 기업들에게 윈도소스를 공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소스 수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수정본을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오픈소스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눅스는 개발자의 저작권을 지키면서도 소스코드를 열람하고, 수정하고, 재배포를 허용하기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운영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눅스 주요 특징은 멀티 유저와 멀티 태스킹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멀티 유저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 대의 컴퓨터에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의 입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멀티 태스킹은 하나의 작업이 컴퓨터 자원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 유효한 상태일 때, 즉 유휴한 상태, 그러니까 작업이 안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다른 작업이 CPU와 같은 공유 자원을 정유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멀티 태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멀티 유저와 멀티 태스킹은 CPU나 메모리 같은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눅스 특징은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쓰레드를 언급하기 이전에 프로그램과 프로세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특정 언어로 작성된 개발 코드,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프로세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CPU를 할당받아 특정 업무를 처리 중인 동적인 상태를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서는 하나의 쓰레드를 처리합니다만 다중 쓰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서에 두 개 이상의 쓰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으로 멀티 유저나 멀티 태스킹 같은 시스템 사용의 호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환경인 경우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 유저나 멀티 태스킹 지원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네트워크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눅스 주요 특징은 여러 종류의 화일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화일 시스템 화일 관리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리눅스 화일 시스템인 EX2, T 계열인 계열과 도스의 펫, 윈도우의 NTFS, 혹은 네트워크 화일 시스템인 NFS 등 다양한 화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리눅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장점은 리눅스는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눅스는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인 포직수 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닉스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정 없이 리눅스에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눅스 장점은 다른 운영체제들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가용성, 즉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리눅스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켜놓아도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눅스 장점은 다른 운영체제들보다는 적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뒷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압 방식을 통해서 램이 부족할 경우 수압 영역을 늘려서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눅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면 기술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이 되면 기술 지원을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서 장애 체류 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창기에는 그랬고 현재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리눅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글 지원이 배포부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리눅스를 접한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설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리눅스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리눅스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리눅스의 디렉토리 종류와 각 디렉토리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렉토리는 화일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리눅스에서는 화일 저장 공간을 개칭적 트리 형태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칭적이란 디렉토리들 간의 상위 디렉토리와 화일 디렉토리가 상호 연관이 되어 형성되어 저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칭적 트리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트리라는 것은 화일 디렉토리가 다른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가 될 수 있어서 디렉토리 관계를 펼쳐보면 마치 나뭇가지같이 넓게 깊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아서 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 저장 공간을 할 때 개칭적 트리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의 표를 보시면 리넉토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는 슬래시 기호로 나타내는 디렉토리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디렉토리들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해서 룩투 디렉토리라고도 하고 모든 디렉토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또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디렉토리입니다. 그 다음은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부투 디렉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상위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런 디렉토리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위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대략 14개의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렉토리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위치한다고 해서 디렉토리명 앞에 슬래시를 붙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디렉토리의 속성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디렉토리마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화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디렉토리명만으로도 해당 디렉토리에 어떤 화일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위 디렉토리는 부투 디렉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투 디렉토리는 리눅스 부팅시 필요한 커널 이미지 화일들이나 부투로도인 그럽 화일 같은 것들이 이 디렉토리에 일반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ROC 저희가 보통 프로세스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렉토리는 가상화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커널 기능을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디렉토리는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그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혹은 서브루틴 또는 함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통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브러리는 정적 라이브러리랑 동적 라이브러리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적 라이브러리는 공유 라이브러리 루틴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 라이브러리 루틴을 복사해서 자기 고유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동적 라이브러리는 실행 내부에 라이브러리를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는 형태를 동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쉐어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리눅스는 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를 저장해서 그 쉐어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디렉토리입니다. 리눅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클리어나 CD나 LS나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루트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보통 바이너리, 보통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디렉토리입니다. 이건 쓴 시스템 디바이스 화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치 화일, 특수 화일을 디바이스 드라이브 혹은 장치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치 화일에는 블럭 장치하고 문자 장치 화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블럭 장치 화일은 하드디스크나 CD, DVD나 플로비 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장치, 캐릭터 디바이스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출력 장치들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려다 보면 하드디스크나 키보드 같은 장치들을 운영하는 파일 프로그램, 디바이스 화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디바이스 화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보통 DEV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ETC 디렉토리입니다. ETC 디렉토리는 시스템 환경 설정 화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메일이나 SSH 같은 화일들을 설치한 후에 관련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절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를 보통 저희가 ETC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기에는 사용자 정보 및 암호 정보도 들어가게 되고 설정도 저장되기도 하고 혹은 특정 다양한 환경 설정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15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환경 설정 화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SBIN 디렉토리입니다. SBIN 디렉토리는 저희가 아까 전에 바이너리 디렉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루트뿐만 아니라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저장된 디렉토리라고 한다면 SBIN이라고 하는 시스템 바이너리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스템을 셧다운시켜야 되거나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런 시스템 관리나 운영에 대한 명령어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로 이 디렉토리의, SBIN 디렉토리 그러니까 시스템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화일들은 관리자만 해당 명령어들이나 화일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루트라는 디렉토리입니다. 루트 디렉토리는 저희가 시스템 관리자들을 보통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트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관리자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화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디렉토리입니다. 유저 디렉토리는 일반 주로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루트 디렉토리를 이용한다면 그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디렉토리로 유저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디렉토리로 이 디렉토리에는 그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시스템을 연결할 경우에 또는 이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이 디렉토리를 공유해서 설치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높은 디렉토리 중에 하나가 유저 디렉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로 일반 사용자들이 보통 이제 처음 텔렛이나 FTP 접속했을 때 처음 위치하게 하는 디렉토리고 그 사용자들의 환경 설정 정보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riable, var variable 디렉토리입니다. 가변 저장 디렉토리인데요. 화일 크기가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인 화일들 예를 들어서 로고 화일이나 메일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템프, 템프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작업을 할 때 임시로 생성되었다가 색제되는 화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읽기하고 쓰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운트 디렉토리입니다. M&T, 마운트 디렉토리는 화일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운트 할 때 사용하는 디렉토리인데 그 마운트라는 용어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리눅스 환경에서는 마운트란 논리적인 시스템과 디렉토리를 연결해서 해당 논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하는 작업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마운트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마지막 이제 파운드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함이 있는 화일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로 만약에 만약 송산된 화일이나 디렉토리들은 로스트 파운드 디렉토리에 연결한 뒤에 연결한 뒤에 오류가 수정이 되며 평상시에는 널 링크로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한 화일들의 정보가 로스트 파운드에 저장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비어지게 되는 오류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 결함이 있을 때 결함 정보들이 결함 정보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보통 로스트 파운드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은 리눅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포판의 가장 핵심은 커널이고요. 이 커널은 커널.org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그 커널의 중심에 여러가지 GNU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설치함으로써 배포판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에 약 300여가지의 배포판이 있는데 대표적인 배포판으로는 슬레드웨어나 대비안, 레드웨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슬레드웨어 리눅스 배포판은 배포판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패키지 관리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기가 다소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구조가 간결하고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유닉스 학습을 목적으로 리눅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배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비안 배포판입니다. 대비안 배포판은 대비안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공개된 운영체제인데요. 이거는 GNU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배포판이어서 좀 유명한 배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Ubuntu입니다. 이 추창기에는 대비안 프로젝트 팀에서 후원을 받다가 영국에 기반을 둔 캐노니칼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Ubuntu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성격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Ubuntu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받춘 배포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엣은 미국의 레드엣사가 개발했던 개발하던 리눅스 배포판인데 현재 레드엣사가 유료로 기술 지원을 전향하면서 두 개의 버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레드엣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해서 R-HEL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과 하나는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페도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엣은 일반적으로 기업용 유료 유닉스 배포판 R-HEL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R-HEL이라고 하는 건 레드엣,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레드엣사가 유료로 리눅스 배포판을 판매하면서 상용 리눅스 배포판으로 알려져 있는 레드엣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약자를 딴 배포판명입니다. 얘네들은 한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고 있고요. 라인센스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용 패키지니까 구입은 해야 하긴 하지만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레드엣의 FTP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도라입니다. 페도라는 추창기에는 레드엣사에서 개발하다가 이게 레드엣의 후원과 개발 공동체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무료 배포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R-HEL은 유료로, 상업용으로 간 반면 페도라는 무료 배포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M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결합된 운영체제들이 운영체제이고요. 6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 간격은 13개월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 후에. 그 다음에 센트OS입니다. 레드엣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무료 기업용 컴퓨팅 운영체제입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눅스 운영체제이고요. 자체 커뮤니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세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출시된 배포판으로 현재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성이나 보안 기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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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